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대전광역시 YS 당선 이후부터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대전의 승자는 모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충남북에서는 예상 가능한 득표율을 기록했던 자민영과 자유선진당도 대전으로 오면 그 시절 전국판세에 따라 완승하기도 완패하기도 했고 충남북에서는 힘을 못쓰던 민주당류 정당들도 대전에서만큼은 전국판세에 따라 이 지역을 쓸어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번의 추세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은 대전에서만큼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전국선거의 추격형 결과지 대전광역시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입니다. 선거관리 유PD가 앉아있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게더 농축산이니 두눈을 빛내고 있습니다. 투게더 농축산입니다. 네 파워건조 에디터가 열심히 원고를 준비했어요. 대전 가서 빵 한국 먹어보고 싶어요. 대전을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뉴 덕질이니 웃길 생각만 잔뜩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오버뷰 보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광역시 오버뷰 이번 주 중까지는 저와 파워건조 에디터가 경선 결과가 늦게 나와 고생을 좀 했지만 확실히 양당의 공천은 예년보다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제발 언론인 여러분 이런 거 좀 정량 비교해 주세요. 공천 빨라요 지금. 그리고 정리가 생각보다 잘 돼서 제 후보가 좀 없는 기분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듣지 마세요. 공천 승복 비율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번 총선. 따라서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예비 후보 통계를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대전 7개 선거구의 등록 예비 후보는 41명 경쟁률 5.86대 1. 우리 여당 비대위원장이 싫어하겠네요. 586이라서. 이거 숫사가 불길해. 심지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무릎까지 꿇는 정도 수준으로 수용한다. 그래가지고 뻘쭘해졌어요. 우리 한 비대위원장은. 그렇죠. 언론들이 입을 싹 씻기. 임종석 없는 척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여당이 전 지역구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3곳. 진보당 2곳. 자유통일당이 한 곳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등록수로는 한 명입니다. 축하해요 우리 에디터. 아니에요. 아니에요. 늘어났나 봐요. 늘어났습니다. 예비 후보의 성비는 38대 3. 6이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게. 아까워. 한동은 화나게 하기. 아예 나서는 후보가 적은 지방선거에 비해 총선은 이런 게 눈에 띈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총선은 예전보다 특이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유권자 여러분 투표 나가시기 전 잊지 말고 중국 청장의 유세 내용과 공보를 확인하세요. 네. 선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국민 여러분. 현재까지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한 명이 더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성비가 저희가 했던 선거방송 중에 최악인 것 같은. 아니요. 보통은 거의 모든 지선이 성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선에 한번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후보에까지 올라가려면 사회의 유리천장이라는 유리천장은 다 깨야 됩니다. 어떤 것 지역 맹주가 되는 일. 토호들을 포섭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묶는 일.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가점을 줘도 올라가기 힘들다. 성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총선은 훨씬 기계적인 다양한 어퍼머티브 액션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총선의 양당은 최소한. 네.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하관까지 다니는 시간이 아깝다면 퍼펙트25 전화영어. 마트까지 가는 시간이 아깝다면 콕지버콕 김치. 할인 중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사고 낸 높은 비용이 아쉬웠다면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대전광역시의 국회의원 선거와 중구청장 선거의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3분 후에 공개됩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퍼펙트 25 전화 영어. 헬로. 퍼펙트 25 전화 영어.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글. 퍼펙트 25. 벌써 3월이에요 여러분.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벌써 3월 임팩트 쩐다. 당신의 그 신년기획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모든 이의 신년기획에 포함되었을 영어공부. 퍼펙트 25와 함께합시다.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로 선발된 선생님들. 11기 과목 중 5가지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업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카톡으로 받아 복습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퍼펙트25.com입니다. 퍼펙트25.com입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동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 남쪽의 옛 대덕곤은 95년부터 동구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잘 풀린 정치인은 자민련 무소속 열리누리 무소속 한나라새누리자 한미통국힘의 스티커를 수집한 에버리지 충청형 후보 겸 어젯밤에는 계속 다른 지역 외에 보다 원고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지역의 최다선 의원들이 이렇게 당적 변경문을 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입니다. 에버리지 충청형 후보 겸 동구재선 의원 이장우 현 대전시장입니다. 이장우 시장이 시장선거로 경로를 틀게 만든 2020년 총선에서 그를 잡았던 챔피언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40세. 제가 한 후보 중 제일 젊어요. 현재까지는. 40대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대전시 동구생 한바초 탐방 중 서대정고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행석 수료 병장만기 재산은 7억 4,300만 원이에요. 홍영표 의원실 보좌관 출신으로 주로 친문계의 막둥이었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아 주군은 떠났어요? 네. 혼자 살아남았어요. 당내에서 주로 살림을 맡아 했었습니다. 동구가 험지로 분류가 되어 지난 지선에 큰 기대 없던 후보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겼어요. 그죠. 36살짜리를 내려보냈으니까. 그리고 생존자예요. 수안도 좋고 당내 안팎으로 관계도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도 된 거죠. 국회에서는 국교위 소속으로 원희룡 장관을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조곤조곤 대전식 말투로 아작을 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잘 팔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소영 의원밖에 기억 못하는데. 국감 때도 어느 정도 한다는 인상이었어요. 정천명은 활약 좋았습니다. 대표발의 법안이 총 77개. 원안가결 2건. 가결안은 다들 무난한 법들이고. 대표발의안 안건을 보면 의원실 보좌관들이 어떤 관점과 능력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능력 있는 보좌관들을 좀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보좌관들이 출신이고. 지난 연말에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이건 특별법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자연인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모호하대요. 똑똑하네요. 그렇죠. 이걸 찝은 거죠. 피해자 엄청 많을 텐데. 이거 법을 만약에 이렇게 입안하지 않았으면 언론들이 또 한 번 취재를 했었어야 될 겁니다. 눈물 흘리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외국인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형평생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금융지원을 하자라는 법인데 자기 돈으로 전세를 얻어서 사기 피해를 입는 건 네 외국인 모두 피해자잖아요. 입법부가 이런 거 못 챙기면 나라망신입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의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는 이 시점에 이 분위기에 편승한 보수 우파들의 전적을 볼 때 이 법안이 어떻게 되려나 싶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이 됐고 그리고 그래도 계속 넣어보려고 축소심사 과정까지도 거치고 있는데 그 끝을 저도 좀 보고 싶네요. 공약으로는 철도 지하화예요.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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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초기 공약은 죄다 교통에 관한 공약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대전이거든요. 국민의힘 보보시죠. 윤창현 63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충북 청주 출생 중앙초 대전중 대전고 서울대 물리학 경제학 학사 편입을 했더라고요. 물리학사를 받은 다음에 졸업을 해서 동대학원 경제학 석사 수료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박사 이후 경제학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육군 일병 소지 폐제 장남 2020년 기준 1급 현역병 입양 대상이었습니다. 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정가 없고요. 재산 22년 기준 14억 9,101만 9천 원인데 채무가 12억입니다. 정치를 열렬히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레쥬메을 보면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연구원장. 괜찮을까요? 한국금융연구를 맡겨도? 아니, 빚도 내본 사람이 잘 받고. 단사자성. 빚 다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 능력에 리스크는 있습니다. 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내면서. 그건 안 맡겼으면 좋겠네요. 괜찮을까요? 공적자금관리를 맡겨도? 그러면서 금융정책 수립에 참여를 했어요 이미.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구나. 엔비대선캠프 정책자문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구나. 교수도 했어요. 고려대 명지대 서울시립대 교수 역임. 학자유닛인데 하위분류가 필요합니다. 뉴라이트 학자유닛입니다. 그렇죠.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 뉴라이트 재단 이사였고요. 그리고 충청형의 증표인 반기문대선 출마지지 이력이 있네요. 천사께서 내려오고 계셔.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비례 2번을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미래한국당. 네. 비례의원입니다. 비례정당. 영입 당시에 노문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고요. 이번에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21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성적을 보면 본회의 출석률 84.43. 정무응이 91.74. 연금개혁 특위 80%. 무슨 비례 초선이 이래요. 개혁에 의지가 없는데요. 특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100%가 안 되면 웬만하면 욕먹어야 되거든요. 80%이면 다섯 번 모이는데 네 번 나간 거잖아요. 연금개혁 관심 없었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다섯 번 모였을 거예요. 연금개혁은 대통령 공약인데. 네. 특위인데도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집어넣었어요. 뭐 초선이 이래. 대표 발휘법안 몇은 한 개. 전공을 살려서 금융상거래에 대한 법안을 좀 주로 발휘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가상자산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분야의 핫한 아이템에 빠지지 않고 줄을 섰는데요. 민접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다른 의원들이 우르르 내놓은 거를 정리비교해서 통합한 안을 많이 내놓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교수님들 버릇이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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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토요일에 신동엽 씨 롤. 맞아요. 대학원생을 보좌관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사한테 항상 복수를 꿈꾸거든요. 잘하고 싶지 않아. 그치만 여기 대학원생이 없잖아 인거죠 지금. 그나마 민첩 파악에 수정 가결시킨 아이템으로 동의의결제가 있더라고요. 동의의결제라는 거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위법 여부를 확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합의보라고 피해자들하고. 그래서 소비자는 신속하게 실질적인 다운표 쳤어요. 보상을 받고 사업자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가 돼요. 이거를 원래는 있는데 확대 도입하는 아니에요. 유통업 하도급 거래 대리점 거래 방문 판매에도 확대가 됐습니다. 보상을 빨리 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통과가 안 됐는데 화끈했던 걸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주가 조장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신규 투자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아이고 출당당한 소리가 오고 있네. 그렇습니다. 큰일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된대요? 특검 찬성했나 혹시? 공약은 철도 AI 클러스터 어쩌고 저쩌고 패스합니다. 철도 AI 클러스터? 철도의 조정 같은 걸 AI한테 맡기는 건가 보군요? 이걸 합친 공약인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되잖아요. AI 클러스터? 네. 심표들이 있어요. 자 제가 추세를 한번 짚었습니다. 주로 나이가 제일 많은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라고요. 세이빙 더 컨츄리! 정구국 64세 남자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이름이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름 개명한 거 아니에요? 감이 와서 과거 선거 이력부터 먼저 찾아왔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92년부터 14, 15, 16, 20대 총선 무소속 출마! 17, 18, 19는 쉬었네요. 전부 5% 이하 낙선! 아하! 그 다음에 공보로 갑니다. 공보가 5개네요? 4번 나왔는데? 공보가 5개! 연습 공보야? 그런 경우가 있죠. 취미생활! 91년에 있었던 프로토타입 지선에서 기초의원 출마가 있었고 이건 아마도 중교사퇴한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4명인데 다행미세지가 5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5개의 공보를 조합해서 정구국 후보의 인생을 요약하겠습니다. 삼성 1동에서 출생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깎아머리에 고무신 신고 자라다가 삼성초 대성중 남대전고 졸업 하지만 재수! 그래서 해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병장 전역 후에 모건대 경영학사 한남대 경영석사 학부 때는 구멍가게 대학원 때는 문구점 일을 했고요. 박사 과정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모건대에서는 4년 내내 조교를 했다는데 동시에 방범대원도 해서 낮에는 대모 저녁엔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낮에는 대모를 하고 밤에는 대모를 진압하고 낮에 밤진 이게 두 얼굴이지 뭐야 투페이스지 뭐야 방범대원이 그런 걸 하나요? 동원됐다 이거죠. 91년 첫 출마 때 대구 실종어린이찾기가 있었죠. 그 실종어린이찾기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마라톤에 맛을 들였어요. 이후 대전엑스포 성공유치기원 마라톤 최근에는 선거구 획정촛구 마라톤 등등을 지속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심정적 안철수기인데요. 지금까지도 국토종주 마라톤을 기획하는 조직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 포기 후에 식당과 건축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30년 건축업을 하셨다고 하네요. 2000년 세 번째 출마 때 삭발까지 했는데 결국 16년 동안 본선 침묵. 16년 만에 20대 총선 출마를 했잖아요. 왜일까? 그때 이혼과 신용불량의 아픔을 겪었다고 말하며 아이고... 또 삭발. 아 제가 20대에 이랬어요. 더 이상 잔소리할 가족이 남아있지 않게 되네요. 아 그리고 제가 20대에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삭발부터 했어요. 넌 출마 안 했잖아요. 넌 20대였고 이 사람은 64세라고요. 세 번째 20살, 24살, 22살. 8년 전 당시 재산은 1억 6천가량 이번에는 개혁신당에 입당하여 인생 첫 당적 출마. 공약은 언제나 늘 똑같아요. 청렴하고 가난한 자신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혁신당 나이든 후보까지 만나보셨고요. 중구로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충청형 후보 대백과 사전 1장이 있다면 들어갈 법한 정치인 중 한 명 강창희 전 국회의장 64-25기로 젊은 하나회 장교였던 강창희는 민정당의 전국구 공천을 받아 전개에 입문했는데 그때 번호가 69번입니다. 90석이었던 전국구 중 3분의 2는 원내 1당에게 무조건 배분한다는 놀라운 전두환식 선거법으로 인해 득표율 35%였던 민정당이 61석을 가져가죠. 21%였던 민한당은 24석밖에 못 받는 신기한 연동제가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제도가 지금도 콩콩과 싱가폴에서 운영되고 있죠. 무슨 수로 그 번호까지 내려왔는지 승계승계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전국구 69번 강창희는 EU 민정당 무소속 자민련 한나라 새누리로 19대까지 6선의원이 되고 30년간 계속 중구에서 출마합니다. 17대 열린누리당을 제외하고 최초의 민주당 계승자인 황운하 의원은 현재 탈당 후 조국혁신당으로 가 있지요. 챔피언이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부터 오시죠. 박용갑 67세 남자 충남 논산군 시절에 출생이에요. 서울 숭례초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생계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제가 자주 보던 후보군요.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국립한밭대 경석 18대부터 20대 중구청장이었고요. 황운하의 지역구로 지금 출마 중입니다. 본인 일병 소집 해제 대전서구청 생활지원국장을 지냈던 공무원 유닛입니다. 9급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 당시 재산은 10억 9천만 원이었어요. 1981년 민주정의당 이재환 의원실의 보좌관이었는데 이재환은 대통령 경호실 출신이었다고 하니 전두환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민련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여긴 충청권이니까요.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대전시의회 선거에 나와서 당섰는데요. 좋아요. 2010년 지선 때는 자유선진당 후보로 구청장이 당선이 되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는 거는 신호한 겁니다.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되면서 새누리당 하지만 여가 대전이여 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다시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들어가 구청장 재선과 삼선 구청장을 했어요. 아 맞다 민주당이시지? 네. 아 맞다. 당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 인생을 당에 맡겨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당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자 먹고 살기 힘들어 검정고시 출신이고 대학을 제때 못 다녀서 내가 운동권 출신이 아니란 거냐라는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사실 14년부터 우리 선거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나쁜 놈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충청권이라서 궁금하지도 않다고요. 그리고 후보들도 미안해 허지도 않아요. 묘호하게 한동훈과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자리가 지역구에 돈 끌어오고 규제 제한 푸는 법만 들러 가는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임 당시 우리가 많이 웃었던 이 효문화진흥원 그 뿌리공원 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2의 뿌리공원을 자신의 성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뿌리공원을 제가 또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족보 박물관과 효월드가 아 그 효월드가 여기 거구나. 아세요? 이거 트위터에서 핫했어요. 아 그래요? 대체 뭐 하는 곳일까? 이 시설이 있는데 뿌리공원을 또 만든다는 거였어요. 뿌리가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자 평가를 위해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초계 정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자기의 성시 유래가 적어놓은 이 비석으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심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도시재생유딜 사업으로 이 뿌리공원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효는 뿌리가 아니라 입금해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후보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와 그렇죠. 효월드에 효자라는 글씨 크게 박혀있는 거 압도적이네요. 느낌표 월드잖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대충 비슷한 사람이 국내의. 나 되게 오랜만에 추억을 더듬었어요. 간만에 보는 양당 후보가 거기서 거기. 너무 재밌었어요. 국민의힘 보시죠. 강영환 58세 남자 사단법인 지방시대 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지방시대? 아 지방식 브랜드가 아니고? 네. 아 그럼 지방식 바로 알고 돼. 큰 지방식. 지방시대라는 책을 본인이 썼더라고요. 대전 중구 선화동 출생 중앙초 중앙중 보문고 서울대 외교학과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광고홍보학 석사 병역 알 수 없음 정과 없음 재산 알 수 없음 삼성 제1기획에서 일을 했대요. 광고쟁이였겠대요. 네. 있으시겠네. 광고인 유닛인데 그런데 본인 말로는 김영상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이미지 메이킹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제1기획에서 그런 걸 했대요. 아 그래요? 네. PI 사업이라는 걸 했대요. 프레지턴트 이미지 뭐. 아 그걸 프레지턴트 아. 그게 인하우스 아니었나? 네. 뭐 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2002년에 본격적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마케팅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아 컨설턴트가 됐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17대 총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선거 전략기획도 맡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비서관이 됐고. 네. 10대 한나라당은 졌죠.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대 총선에도 출마를 했었지만 경선 탈락하고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 광고 전문가답게 독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치킨타할을 쓰고 나루토 춤을 추는 꽃기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 수탁들이 긴장하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 토마테.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독특한 선거운동이 중국의 신설을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는... 관료 닭이 상소문으로 올리는 장면이군요. 닭타를 쓰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본 김종대 클럽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한 타구름이 저랬을까. 아 교회오빠들. 이스라엘 닭들 심각해서 못 먹겠구만. 아니 근데 진짜 맵다 꽃기호부터 박아요. 맵다 꽃기호부터 박아요. 아 그리고 이게 영상을 웬만하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션도 되게 웃겨요. 엄청 힘주고 있어요. 대전에서 출발한 치킨 브랜드가 좀 몇 개 있어요? 그것도 무슨 상관이에요. 치킨 성질. 절망하지 마. 이게 박용감 후보한테 미안하네요. 거기서 거기 하고. 거기랑 치킨은 좀 달라요. 저서로 천상여인과의 약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무협 소설인 줄 알았더니 자전적인 에세이고요. 아내와 사별 후에 쓴 정치인문기예요. 천상여인이 아내에요. 선유다. 하늘로 간 아내인 거죠. 후보 책은 좀 특이하네요. 후보 책이 아닌가 봐요. 청와대회로 출근하는 첫날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왔을 때 그때 아내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4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리는 마음으로 아내와 약속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쓴 책이고요. 그리고 현 직장인 지방시대 연구소에 대한 정보는 개인 블로그 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시대도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다른 후보에게 없는 공약. 로컬 크리에이터 거점기지 확대. 여기다 모아서 꽃기오하고 우는 거죠. 더 꽃기오 타운. 크리에이터가 굳이 모여 있어야 된다고. 이게 확대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 중국에서 신기한 게 왕홍들이 많은 도시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 창원 문화 공간이라는 게 지금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지역에서 유튜버들이나 와서 영상 찍으려고 만드는 지역들 많이 있거든요. 시장 안에도 만들어놓고. 그렇구나. 약간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아니 뭐 장비 빌려주는 곳 하나 정도는 시의 돈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건 구청장이 공약하면 돼요. 그렇죠. 끝인가요? 네. 후보 더 있는 분? 가만히 있자. 중구죠? 네. 네. 중구는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왜요? 중구에 한 명 더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두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거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경선이. 죄송합니다. 경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경선이 오늘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녹음하는 지금 국민의힘 중구는 경선 중입니다. 일단 건조에디터는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두 번째 후보 보시죠. 국민의힘 재산은 2020년 기준으로 8억 7천 7백 10만입니다.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대전 중구청장에 당선이 됐었어요. 전 중구청장이군요. 맞습니다. 2010년에 재선에 도전했었는데 자유선진당이었던 박용갑 후보에게 밀려서 실패했고요. 자유선진당 갔다는 줄. 그게 좀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2014년에 다시 도전을 했었는데 이때는 또 세정치 민주화 나보로 간 박용갑 후보예요. 죄송합니다. 충청에서는 옮긴 쪽이 세구나. 그런가 봐요.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선거 때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세요. 관리위원장님. 왜요? 대전에 이거 왔다 갔다 한 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승자들은 혀를 끌끌 찹니다. 억울하면 어제 탈당하지 그러시오. 그런데 하는 게 재밌어. 탈당을 해.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제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탈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정당에서. 의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황운하 의원에게 당선 무효 소송을 냈더라고요. 패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했던 일을 보니까 해외 파견 건설 노동자의 경우 현행범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으로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냈었어요. 이건 뭐 로마법인가요? 죽도록 일하라는 법인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지금 새누리당가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해외에 들키면 욕먹을 것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일을 할 때 최저시급을 차등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은 한국인인데 외국에 나가면 차별대우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떠나지 마. 우린 순수 한국인만 받을 거야.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그렇죠. 공평한 거죠. 이게 뭐야. 외국물도 먹지 마. 아주 독특한 형태의 척화예요. 그렇죠.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리고 통과되지 않은 게 다행이고 본인은 선거 당시에 21대 때 지역 건설업체인 금성백조로부터 불법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이고야. 보좌관이 그래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리 자르고 살아남았군요. 네. 공약은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 관광벨트 어쩌고 저쩌고 지선비가 넘칩니다. 진선비 아니라 지선비 넘칩니다. 이 사람이 하게 되면 은권선거네요. 금권선거도 아니고 1,500만 원 정도의 은권선거. 이 동네가 분명히 사연을 쳤어요. 아 그래요? 항상 새로워. 지시감이 들어. 맞아. 치셨어. 맞아. 아마 동생은 동권이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형은 금권이고.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의 저처럼요. 마지막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아 솔직해서 좋아요. 바쁘네요. 네. 정과 없고요. 행정소속 및 지자체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겸인교수 맡았고요. 대전에 유일한 영입인제입니다. 영입인제인데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영입인제인데 경선 붙이는 건 민주당 스타일인데. 아 영입인제인데 전략이 아니고. 네. 근데 뭐 사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왜냐면은 최원기 후보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법대 제자이자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이건 깊은 관계죠. 그렇죠. 같은 법무법인 소속. 그러면 경선은 약간 최소한의 양심이네. 네. 그래서 뭐 공천신청을 뒤늦게 했는데도 공관위에서 경선 일정을 되게 뒤늦게 확정을 해가지고 사천이다 논란이 있었고요. 본인은 경선 원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조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나 싶었는데 선거운동용 메시지에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를 중구로 보냈다라는 문구를 포함을 해가지고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 논란 벌어졌고요. 네. 블로그도 인스타도 페북도 유튜브도 안 해요. 아 네. 아 힘들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온 양반이네요. 잠원동 사는 후보 만나 보셨고요. 여기까지 중구였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업 퍼펙트 25 서구갑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갑 2010년대 이후 대전을 전국선거의 풍향계로 만들어준 곳은 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구의 두 마리 용 박병석, 박범계의 연승 행진이 보수 양자 구도의 충청형 표심의 밸런스를 당겨온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작년 초겨울 불출마를 선언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캐릭터는 충청형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열린우리당, 그리고 계속 민주당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을 제외하고 공천 반발은커녕 당과의 갈등을 겪은 일이 아예 없는데 선거에서 계속 이긴 충청권 유일 민주당 6선 의원의 존재감이 큽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4월에 나올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71세 남자, 전남 영광생,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이라고 하네요. 모건대, 행석, 대전대, 행방.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 서구청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구청 생활지원과장, 구급부터 시작한 서구청 공무원이었고요. 퇴직 직후 서구청장으로 하니까 거의 퇴근을 안 한 거죠. 평생 검사를 했으니까 달리셨네. 밥이 맛있어 이러면서. 야, 구청에 그럼 몇 년을 있던 거예요? 퇴직하더니 상사로 돌아왔다. 영화 터미널. 뿌리 한 번 내리면 끝장 보는지 당적도 초지일관합니다. 그래서 드문해요. 하지만 대전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허태정에게 공천권을 뺏겼다 여기고 이후부터 정치적인 숙적이 바로 허태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태정이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됐죠. 그렇죠. 사실상 불출마 권유를 받았죠. 그러다 싸우려고 했는데 허무하게 이겼어요. 공보물 사회 경력에 CBS, 극동방송, CTS 운영위 등을 내세우는 걸 보면 개신교 결집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대전 공천과 이번 공천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서구에는 허태정 출마가 예측됐지만 안팎으로 압박이 있어 진직에 접으면서 장종태 후보가 공천을 따냈고 박용갑, 박정현, 장종태 등은 10월 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단체장 42명이 참여하는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이란 원예인사단체 소속입니다. 여의도 중심의 정치 개선을 하겠다는 창립 취지인데 실제로 힘 합쳐서 총선 뛰겠다고 선언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단체장 출신들이. 원예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 압력 단체군요. 기초단체장 출신 다수가 집단적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최초라고 해요. 그동안 서러웠던 거죠. 열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이겼고 지난번에 많이 졌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정치인의 힘겨루기가 엿보이고 중앙당에 대한 불만도 많아 보였습니다. 중앙당의 선언을 하는 거군요. 어떤 조직을 자극해서 정치적 기반을 삼을 건지 민주당의 구도가 보이네요. 중소기업은 공채 뽑으면 한자리 뽑는데 3명이 오겠지만 지난번에 180석 당선된 정당이면 1만 명, 10만 명 몰려오죠. 그런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약도 이 정도면 민주당용 지선 공약 수준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지선 최장 출신들은 그 습관을 못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정해졌습니까? 네. 조수연, 57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고요. 부여 출생, 부여 중, 동산고, 한국외대 법대. 사시 38회, 연수원 28기입니다. 정가 없고요. 대전, 인천 수원지검 검사를 거쳤어요. 검사. 조폭 전담 검사였대요. 조폭 검사. 구속 피의자 석방률이 가장 높은 검사였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정이 있는 피해자들,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 위암이 있다. 나는 너그럽다. 그런데 조폭 전담이었다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동석 같은 조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박범도 했던 것 같아요. 세나조. 네. 세나조. 실상의 이런 시장. 세상에 나쁜 조폭은 있죠. 2007년 변호사 개업했고요. 현재 법률사무소 한밭 대표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저자세, 주차사상파의 집권을 보고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고 하고요. 본인은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왜 남한테는 이렇게. 그러게 말입니다. 아, 윤석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국민의힘이 입당한 후에 법사위 정책자문위원, 대전시당 윤립위원장 지냈고,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윤립위원장 하기에도 너무 너그럽지 않을까요? 20대 총선에서도 첫 출마를 준비했는데 본선질출에 탈락했었고요. 본인 콤플렉스가 덩치가 크고 목이 굵어가지고 검사 출신이라 목에 힘을 안 빼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약간 겸손한 블록레스너 같은 그림인가 보군요. 그렇죠. 하지만 난 목이 두꺼워서 목을 굽혀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같은 거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승모근이 되게 크다거나. 그렇죠. 실제로 좀 마동석 스타일의 눈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김소연의 새마을방송이라는 어떤 우파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행자 말로는 이게 부여사람 특징이래요. 좌파 부여인들도 다 그렇다면서. 무슨 소리야. 사례로 무술감독인 정두홍, 배우 이원종을 제시를 했는데 다 좀 힘쾌잖아요. 아, 부여사람들인가 봐요. 네, 다 부여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이건 실제 부여사람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합니다. 영상 해시태그는 목둘레입니다. 검사 출신임을 어필할 수 없는 세상이라서 속상하다는데 국민의힘의 동료 후보들을 둘러보면 그 감정이 좀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은 대전 서구갑 지역 분구가 있어요. 서구갑이랑 서구의를 분리를 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독립적인 발전을 하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더 웃겼던 게 지역 언론에서 이걸 기사를 내면서 리드를 뽑은 게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예비후보가 자신의 정치인생 중 가장 돋보이는 공약을 했다. 이게 가장 돋보이는 공약이래요. 그런데 공약 낸 적이 많아요? 이제 처음 낸 거죠. 그렇지. 첫 출마하니까요. 첫 정치인생. 컨설턴트 누군지 진짜 성의없게 썼네. 돋보이네요. 이외에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부여군 출신 인물을 쭉 보는데 신동엽 씨도 있네요. 부여 사람 많았다. 돋보이가 비읍받침 아닐까? 새로운 미래 후보 있습니다. 안필용 51세 남자 정당인 민주당에서 왔습니다. 아 좋아요. 충남고 한남대 경제학사 경희대 정치학석사. 후보 오면 막 인사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요. 누님 제가 받아왔습니다. 잘 가져가세요. 아이고 혼누네. 허태정 대전시장 비서실장 외에도 여러 국회의원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앙당의 대외협력위원회 등에서 일했습니다. 허태정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민주당 후보와는 좀 악연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번이 첫 선거 출마입니다. 민주당 공천 레이스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탈당하여 새로운 미래. 아니 보스는 그냥 수용하고 가만히 계신데. 요약하면요.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아 보스는 시장도 했는데.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 근데 보스는 시장 해봤고. 아. 나는 못해봤잖아요. 아이고 이런. 난 개처럼 일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렇죠. 공약 중 지역 현안을 보면 도안지구의 개발사업은 대전 규도소 이전과 맞물려서 하겠답니다. 소상공인 전문연수원 유치합니다. 도마 내거리에서 영문사거리까지 트램 설치합니다. 아 희사주부리 트램. 근데 대전에 트램 고객 진짜 많더라고요. 실제로 착공 중인 게 있어가지고. 모노레일도 다니잖아요. 중앙공약이 있어요. 보편기본소득. 국회 권한 확대. 예산법률주의. 마지막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산의 목적, 내용, 제약, 권한, 책임을 다 법으로 규정을 해서요.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예산심사권을 갖고 행정부 특히 기재부를 올가메는 목적의 정책입니다. 민주당 중앙기조에 가깝습니다만 민주당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새로운 미래예요. 이게 문재인 개헌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국회 권한 확대가 결국 공약의 골짜가 됩니다. 민주당에서 티나운 후보 한 명 더 있습니다. 무소속 보시죠. 무소속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휴학 중인데요. 미래전략대학원에선 뭘 배울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냥 기업인들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원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기업인인 거죠. TV에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곤지곤지 유지곤 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럼 진짜 막 캠페인할 때 곤지곤지곤지 거예요? 그럼 그러진 않겠지.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20대의 직업이 불꽃 연출가였나 봐요. 네? 아 진짜 불꽃... 네 불꽃놀이... 왠지 제 머릿속에서는 한 번도 나에게 이게 지금 불꽃 같은... 그건 레슬링이고 파이로 전문가 네 네 그래서 특이한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 TV 출연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남자다 해도 나오고 다큐 3일, 세상의 아침, 뉴스, 인간극장, 위기탈출 넘버원, 꾸러기탐구생활 등에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약가에 대해 소개해주고 그런 거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이해되는 게 하나 있군요. 그 장동민 씨의 지금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발언 있죠? 할 때? 그 불꽃을 연출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정가 두 건이 있습니다. 네. 06년, 11년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소법 위반 벌금 100만 원. 그래도 저는 이 거 중에서 총포랑 도검이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 매우 흡족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건맨이었거나 사무라이였거나 그럼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적인... 네 그냥 화약적인 건가요? 정가였던 거예요. 지역에서는 청년기업가라든가 봉사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하는 직함들이 많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것저것 부위원장 이재명 캠프에도 있었고요. 이렇게 지역에도 헌신하고 당에도 헌신했건만 22년 지선에서 서구청장에 출마했지만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 상남자특 한 번은 참음. 하지만 이번엔 경선 컷오프 되었습니다. 상남자특 경선은 참지만. 그렇죠. 경선 패배는 참지만. 컷오프은 못 참는다. 그래서 이번엔 못 참고 무소속 출마합니다. 그건 그렇고 공약이 어딘가 있어야 할 텐데. 블로그나 SNS나 유튜브나 되게 잘 만들었어요. 블로그는 거의 정식 후보 공보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공약이 없어요. 참고로 서울 동작 의뢰는 상남자인 여자가 계시죠. 앞으로 많이 만날 겁니다. 공약 어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서구갑 보셨습니다. 은근히 젊은 충청용 후보들이 눈에 띄네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인데. 그런데 다른 당에 입당할 거거든. 그때 받아주는. 모르죠. 불꽃 쳐서 쏴버릴 수도 있죠. 서구갑과 마찬가지로 서구을도 최다선 의원은 비슷한 캐릭터의 4선 의원입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전환기에 입당해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당권 경쟁의 선택지에 실패가 없었던 4전 4승의 현 챔피언.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끝. 이렇게 하고 싶네요. 그래도 60세. 황강. 축하합니다. 제가 놀랐던 건 생각보다 젊다. 한 번에 예순이면 젊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국회의원 충북 영동군 신천면생 서울 은천초 영등포중 남강고 중태 그리고 검정구시 한밭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 법학과 졸 일병 복무 만료 91년 4시 33회 연수원 23기 9년 남지 판사 생활을 하다가요. 공인연 참여정부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정화대로 가요. 19대부터 21대까지 현재까지 국회의원이고 68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재산은 22년 13억 정도로 20년에 비해서 1,700만 원 간소했는데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서 예금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전 서구 의뢰만 이번 다섯 번째 도전입니다. 4전 4승에 내주메. 18대 민주당으로 나와 2위로 낙선하고 내리 3선. 이번에 4선 도전이죠. 4전 3승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전으로는 4선이에요. 대표발의 법안은 총 32개. 대한반영 패기인 6개. 수정가결 3개. 원안가결 2개인데. 상임위가 법사위거든요. 출석률이 90.3위. 본회의는 85.03. 제가 보니까 탄핵소추안 전문이에요. 그리고 장관 갔다 온 사람들 간혹 가다가 이런 게 떨어질 때 봐줘야 되는 익셉전이 덜어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안.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이것들을 대표 발의했고요. 상대당 관련 탄핵할 때 보통 방송에서 제일 많이 찾는 사람도 박범계 의원이라고 하고요. 탄핵소추안을 뽑는. 손준성은 잘 아시겠지만 검사가 대검에서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에 관여를 했고 손 검사가 이를 김웅 국민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치 검사죠. 이정석 검사는 아시죠? 콘도 쿠폰 넉넉히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폭로하는 사람이 집안 사람이에요.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남처. 처남처. 처남댁. 죄송합니다. 보통 처남택이라고 하죠? 네. 맞다. 출마의 변으로는 호주로 도망간 이종석 국방장관. 어디 갔냐? 이러면서 들어와라. 그게 출마의 변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한번 까고요. 그리고 대전 서구를 갑자기 예술도시로 만든다고 하니까 낙차폭이 꽤 큽니다. 그렇네요. 민주당 중진들이 지금 다 이종석 국방장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석도 없는데 예술이나 할까? 좋은 생각입니다. 보선 도전식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정해졌습니까? 네. 국민의힘 양홍규 59세 남자 변호사 충남 논산 출생 대신초 북중 충남고 성균관대 법학과 학사 4034회 정과가 있습니다. 변호사 정과 없는데 어디 보자. 음주운전인데요. 그렇죠. 2002년이에요. 그렇죠. 벌금 100만 원 멋지는 월드컵을 즐기셨나 봅니다. 월드컵 돌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어요. 녀석 멋진 월드컵을 즐겼나 본데? 슥슥 이러고. 돌을 쓴 당첨에 왔어요. 재산할 수 없음. 2007년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어요. 2018년에 국힘 대전 서구울 당협위원장 임명됐습니다. 21대 총선에도 출마를 했지만 민주당 박범계 후보에게 17%포인트 차이로. 잠깐만요. 서구울 당협위원장이든지 지금 다른 기록이 없다면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커리어는 영원히 박범계한테 찐 겁니다. 아니 그리고 차이가 17%나 되는데 이번에도 공천을 줬네요.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나 보다.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답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못난 거야? 그 사이에 있었던 다른 경력 소개 드릴게요. 저서로 더 재판, 리 재판이라는 법정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이에요? 네. 근데 실화 기반이에요. 2008년 직접 변호를 맡아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사건에 2002년이면 재미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문학적인 상상력을 입힌 내용이라고 하고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식과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를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판매지수 나쁘지 않아요. 336. 네. 저희 저희가 12인 후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재미있었던 건데 블로그 부금으로 겨울 감성 팝송 플레이리스트 포근하고 잔작한 물의 모음을 틀어놨어요. 부금 있는 정치인 블로그 처음 봐서. 아 그런데 요즘은 그게 없네요. 예전에는 가끔 나왔는데 무조건 나왔는데 제일 짜증나는 게 녹음된 BGM 틀어도 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후보 노래 틀잖아. 그러니까요. 제법에 깜짝깜짝 놀란다고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저 갑자기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일했습니다. 좋네요. 릴스도 열심히 해요. 병뚜껑 열었더니 안에서 공약 나오고 이거 컨설턴트가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챌린지 모르겠지만 선대위원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 노래에 맞춰서 하는 중년 틱톡 감성이 보입니다. 무슨 나루토춤 이런 거 주더라고요. 그건 꽃귀요 분께서. 아까 치킨 부어. 저도 몇 번 봤어요. 1호 공약이 좀 독특해요. 택시 대중교통화입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정의를 해서 지원금이 나올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택시 업계의 경영난이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2012년에 국회를 통과했더라고요. 인구 소멸 지역, 군 단위의 경우에는 12년부터 소위 100원 택시라고 해서 사실상 준공형제 택시가 운영이 되죠.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다 추진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는 포플리즘이다 이런 비판 받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약이 아직 이슈된 바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선 가면 국민의힘 군수들이 다 이 소리합니다만 총선에는 처음 나와서 찍고 가고요. 개혁신당 후보 보실까요? 개혁신당 조동훈 62세 남자 대전 출생 남대전고 졸업 대전대에서 법학 박사를 따고 경찰대 한국영상대 선문대에서 강의를 했고 현재는 서울 디지털대에서 개관 교수 치안행정학교에서도 이사로 일한 경찰행정교수 유닛 첫 선거입니다. 조동훈 항목 전담 아이디를 만들어서 나무위키 어부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라리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케이스가 처음 나왔습니다. 어부징 한 놈 멍청이? 최악이네. 개요는 한 줄이고요. 양력, 생애, 여담, 저서 등의 항목의 공백이었다가 최근 아예 삭제당했습니다. 아니 돈 받고 어부징 한 놈이 삭제까지 당했어? 물어내라 그래. 쓰다가 날라간 거죠? 지역 언론은 아무 관심도 없고 본인도 출마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노출이 안 되는 중입니다. 안타깝네요. 개혁신당에 들어가려면 뭔가 큰 꿈을 품고 들어갔을 텐데 전화번호를 노출해놓은 페이스북에는 이상한 게시물이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분류가 디지털 크리에이터일까요? 근데 페이스북이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저걸로 분류하는 것 같더라고요. 릴스 많이 올리고 이런 사람 많이 올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런 후보들 있어요. 분명히 선거 나왔는데 선거 나왔는데 페이스북이 평소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런 후보들 있어요. 또 뭐 있나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유석상 50세 남자 직업은 정당인 충남 서천생 공주 한일고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네요. 경력에는 지역위원장만 적었습니다. 돈은 뭘로 버는 걸까요? 그러게요. 뒤를 한번 밟아 봅니다. 2010년 민노당에서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직업은 초암논술학원 원장 국어교육과니까요. 현재 대전에 초암논술학원은 없는데 이 초암논술학원이 아마 운동권이 만든 서울에서는 아주 유명한 논술학원 브랜드인가 봅니다. 저도 압니다. 그 이름. 주로 논술학원에 많이 취직을 해서 먹고 살았죠. 이 초암논술학원이 2000년대 중반에 운동권이 논술학원을 장악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지적 때문에 또 한 번 대두가 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논술학원장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활동가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정가는 2건. 97년 국가보안법 위반. 04년 음주운전 벌금 200. 상남자 특. 좋은 페어죠. 동지랑 정가 맞춤. 공약은 앞서. 대신 좀 많이 마셨어요. 이 조절은 힘들지. 그렇죠. 어떻게 거기서 끊어요. 어차피 오늘 전과야. 그렇죠. 따라 잃은 것처럼 맞죠. 공약은 앞서 말씀드린 진보당 중앙공약만 있습니다. 그런데 박부원 교회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진보당 유석상 후보랑은 단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마음을 몰라서. 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역으로 샘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합쳤을 때보다 합치지 않았을 때 표를 더 많이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 자유통일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이지훈 저는 이런 체커드 플라넬 셔츠 마음에 들어요. 39세 남자. 젊어요. 대전 출생. 충남고 배제대 법대 졸업. 중앙대 창업경영대학원에서 프랜치라이즈 경영으로 석사 휴학 중. 전에는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무기계약으로 일했으나 지금은 실업자라고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관이 직업에 실업자라고 적었어요. 오 무직도 아니고요. 실업자. 이런 주장을 한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는 자발적 수신료를 부탁한다며 기회 조화를 남겼습니다. 지가 KBS입니까? 수신료를 부탁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것이 유튜브를 SNS로 쓰는 케이스입니다. 아 그죠. 블로그처럼 유튜브를 쓰는 사람도 요즘 많이 늘어났죠. 예를 들어 입후보 설명회 도착도 1바 득표도 1바 우리는 이겼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어 이겼네. 우리는 이겼습니다는 자유통일당의 구호예요. 이 영상은 입후보 안내 설명회 입간판을 그냥 사진 찍고 거기에 아무 음악이나 깔아놓은 12초 영상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서구갑을 캠프 통틀어서 후보자 본인이 온 캠프는 자기네뿐이었다고 하네요. 당에서 좀 도와주지. 자유통일당 나빴어요. 자유통일당이 지금 누구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덕질인 입에서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자유통일당 후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광고 뒤에 유성에서 시작하죠.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리대. 콕 집어 콕. 유성갑.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 제가 성갑이를 입양하면?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끔찍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4년마다 입양하시는군요. 근데 그때 성갑이 형이 아빠라고 해서. 맞아요. 되게 징그러웠어요. 내가 되게 싫어했어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홍성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홍성갑. 그럼 홍성갑이 생긴. 저는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유성구에 와서는 분구 이후와 이전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유성갑에서 분구 이후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유성구 인구 증가로 인해서 갑을 지역구가 생긴 20대 총선 이래에 승자는 한 사람. 서구와 마찬가지로 정당 이력이 한 줄인 3선 도전자가 챔피언입니다. 챔피언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56세 남자 국회의원 충남 논산 출생 대전 대신 초중 한박구 충남대 사회학과 줄 충남대 평화안보악 석사 본인 병장 만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 안희정 비서실을 거쳤죠. 두루두루 충남 민주당 인사들과 묻어나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일하기 전까지는 평생 대전산 그림이네요. 네. 그래서 살아남았고요. 20대 21대 현 지역의 국회의원이고 3선 도전 중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9억 7천 8백만 원. 상임위 출석률을 보니까 과기정통위가 98.39 두 번 결석했더라고요. 연이어 이틀. 예결특위 첨단산업특위 둘 다 100%. 3선인데 FM이에요. 네. 대표발의법안은 89개. 89개. 이제 막 정신이 없어요. 89개. 원안가결 13건. 수정가결 8건. 야당이 이렇게 성적이 좋아요. 추정상 국회밥이 맛있나 봐요. 거의 국회에 붙어서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민주당 중에서도 입법 선정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야당 합쳐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놀랍네요. 범계 형님이 탄핵소추면 나는 해인건의안. 이게 좀 맞더라고요. 솔직히. 2024년 한덕수 총리의 무능 무책임을 물어 해인건의안을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법 이런 게 있는데 이 연구실 사고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니까 유용해요. 대전의원이 해야 되는 길이네요. 사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신청을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을 해야 된다. 보험금이 있으면 그거는 살려줘야 된다. 그렇죠. 국공립연구기관 등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디테일하네요. 네. 과학기술 홀대를 심판하겠다라는 출사표예요. 특히 R&D 삭감에 대한 공격이지요. 대전이니까요. 네. 자신의 상임위와 대전이라는 두 개를 맞춘 공약이 주로 많습니다. 아.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 수행은 반드시 빚이 있을 테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이런 건 저도 처음 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충청권에서 국회에서의 성적이 좋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앞에도. 네. 국민의힘 상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 소식. 58세. 남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밥 조금 먹으면. 본인은 좋은 소식 윤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죠. 대전 유성구 출생. 현 직업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특임교수지만 따지자면 경찰 유닛입니다. 경찰이네요. 네. 외삼초, 유성중, 동성고, 경찰대 5기 졸업, 고려대 행섭, 아주대 교통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정과 없음, 대산 아직 알 수 없음, 대전지방경찰청 청장, 경찰청 교통국장을 지냈고요. 교통통입니다. 교통제곱. 공약으로도 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은 전국 최초로 트램 도입하는 지역이죠. 네. 대근히 관련 공약이 있고요.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전국 최초 반려동물 보건소 설립이 있어요. 근데 슬로건이 재밌어요. 뭔데요? 두 다리와 네 다리의 동행. 좋네요. 와. 다란툴러 어떻게. 그러니까요. 뱀 어떻게. 두 다리와 두 다리 이상의 동행이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큐레이션 보면 아시겠지만 지성규모의 공약뿐입니다. 아이고 이런. 네. 출마의 변에 따르면 거창한 입법을 통해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국민 생활과 재밀접한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니 방금 공천받아놓고 일 안 하겠다는 소리라면 어떡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정치인도 필요하겠지만 국회의원이면 안 되겠죠. 전지적 윤소식 소개라는 영상이 있어요. 별명이 미소천사. 나이는 비밀 쉿 이라는데 상관위에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출마하면서 나이를 비공개하려고 하면 어떡하니까. 제가 어제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이거 외모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윤소식 후보 사진 보시면 정말 전형적인 사진 찍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아저씨의 미소예요. 억지로 땡겨서 웃었어. 나 여권 사진 맨날 이런 식이거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이거 저기 프렌즈에서 챈들러. 인상적인 미소입니다. 자 개혁신당 후보 만나보시겠습니다. 또 있어. 와. 왕현민. 51세 남자. 왕현민 박사라는 후보가 자신의 정강정책 및 이력을 잘 정리한 사이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와 저도 약간 이렇게 외모평가하면 안 되는데 진짜 공대 교수님 같네요. 왕현민 후보가 요약한 왕현민 후보의 인생을 따라가 봅시다. 일단 개성왕씨. 출생은 안 적었고 백운초 봉산중 동산고.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전자공학과 졸업. 단국대에서 석사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자투를 딱 하고 러시아로 슝. 상트 페짜르부르크 종합공대를 거쳐 발틱주립공대에서 2005년의 공학박사 취득. 시스템 분석 제어 신호처리 전공입니다. 한편 홈페이지 양력란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를 역사로 평가받겠다. 비어있어요? 라고 썼어요. 네? 뭘 한 거죠? 역사로 평가받아야 하는 그 시기 주식회사 나름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나름? 2010년에 설립한 15년차 항공기 우주선 선박 부품 제조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름이구나. 나름을 중의적인 의미로 살펴보는데. 나르는 플라잉. 주로 항공기 부품이 주력인 것 같고 거기에 우주선과 선박도 가요. 플라잉과 캐리를 같이. 홈페이지에 공약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역공약과 중앙공약과 정견을 밸런스 있게 다 소개했습니다. 복지 및 노동 섹션에서는 한국의 희망 성취 지표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낮다는 걸 지적하고 경제 및 산업 섹션에서는 이 지표를 높이기 위해 팽창 재정 정책을 쓰자고 합니다. 국방 및 외교에서는 평화 유지 정책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개혁신당에서 왼쪽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다 탈당한 자국은 없나 봐요. 없습니다. 개혁신당 후보 소개했던 것 중에 제일 내용이랄 게 있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진보당 후보 보시죠. 진보당 김선재 37세 남자 정당인 김해고 카이스트 기계항공 시스템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지만 여기 걸어다니는 사람 다 카이스트 나왔습니까? 그러니까요. 후보들 중에 이렇게. 다들 공대야. 근데 체크셔츠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현 2023 그럼 작년이잖아. 유성구 주민대회 집행위원장인데요. 네. 돈을 뭘로 버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성구 주민들이 십시일반. 진보당은 항상 제 사기를 꺾어요. 정가는 2016년 일반교통 방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 등의 정가로 징역 1년, 집유 2년인데요. 여기서 제일 특이한 건 2016년이라는 거죠? 그렇죠. 16년을 얻기엔 너무 특이한 정가입니다. 2016년에 이적단체 뭐가 있었지? 이거는 정당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심을 담아 없애던 그 시절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받던 사람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 이 타이밍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방송 스케줄상 대전이 공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서 소명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공보에 소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카이스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 졸업생이 R&D 해산보관하라고 하다가 끌려나간 일이 있었죠? 책정의당 소속이셨죠? 그렇죠. 같은 날 대통령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검찰 독재 윤석열 심판이라고 써있는 피켓, 목에 매는 거 있잖아요. 선거. 그 밑에 자기 기호하고 이름이 있고. 그거 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선재 후보를 사복 경찰들이 강제로 두 번 끌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경호원을 고소했습니다. 아이고. 공약은 역시 중앙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보당 후보 보셨고요. 유성울로 가겠습니다. 유성각과 달리 유성을은 덕지덕지 충청맛. 14대 이재환 의원은 무소속 당선된 뒤 민자당으로. 15대 조영재 의원 자민연에서 당선된 후 한나라당으로. 16대 송석찬 의원 민주당 탈당하고 자민연 갔다가 자민연 탈당하고 민주당 갔다가 정몽준내 갔다가 민주당 돌아갔다가 열리누리당으로 당선된 뒤 지선코드오프 된 뒤 국민중심당으로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탈당하고 국민의당 갔다가 민평당으로 간 뒤 은퇴. 그리고 유성구가 만난 충청용 후보 대전 챕터 파이널보스 열리누리당 데뷔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당 국민의힘 당선 시의 팀을 3번 바꾼 챔피언이 6선에 도전합니다. 일단 도전자부터 보시죠. 황정아 47세 여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남 여천군 출생이요. 현 여수시죠. 이봐 또 카이스들 왔잖아. 아 또 카이스들 박사야. 이 사람은 교수야. 최초입니다. 여한초 부도 분교 출신이에요. 분교 출신. 그리고 부구초졸 여수여중 전남과학고 조기졸업. 과학고에는 조기졸업 티오가 있죠. 천재과입니다. 보도되는 수준의 천재과. 천재유닛.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학석박 공부천재 과학영재교실 출신이라고 해요. 학원을 정말 안 다녔다는 것은 분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학원이 없었어요. 그 동네에. 그렇죠. 우주박사 황정아로 카운트 파트너가 뛰쳐나간 바로 이상민이죠. 이상민 후보죠. 그래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겸직교수 그리고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자문위원. 와. 조심하라우. 미사일 쏴버리겠어. 자 카이스트에서. 왜 갑자기 북한 말을. 충청도말로 하겠죠. 아니요. 여수 여수인데요. 전남말로 하겠죠. 네. 전남말로 하겠죠. 여수 사람입니까. 죽여불란게. 그렇죠. 자 카이스트에서. 그리고 왜 굳이 죽이거나 쏴야 되죠. 미사일이다나. 자 카이스트에서 플라스마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과학기술위성 1호의 우주물리 탑재체 개발에 참여 인공위성 연구를 했다는 스나이프 프로젝터 잉. 제가서 잉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해서 4기의 큐브셋 미션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누리호에 탑재된 인공위성 개발을 말하나봐요. 우주어 대방출 경력이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그냥 멋있어. 아무튼 영화에 나오는 그런 브레인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모두의 마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포트리스. 이 큐브셋이 막 그 큐브 되게 잘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만. 4개를 막 1.2초에. 근데 그것도 잘할 거야. 그렇죠. 이장원 잘하잖아요 큐브. 맞아. 민주당 영입 인재 6호 그리고 유성을의 전략 공천. 다들 할 말이 없었던 영인과 공천이었어요.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도 셋이나 됐거든요. 진짜 알고. 저걸 하면서 아이를 셋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선거 컨셉이 나는 엄마이자 과학자다. 그래서 유성에서 아이 키우기 좋게 하겠다. 나 힘들었다. 철인 유닛이네요. 네. 윤석열 정부에 맞서 R&D 예산과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를 토대로 대전 유성구의 경제와 복지 그리고 과학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이목영 의원이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에다가 일본의 감독하러 가서 꼴찌팀을 우승시키고 그 사이에 애 낳아서 키우고 혼자서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무섭네요. 이론 후보 챔피언. 이상민 66세 남자 오성국 회의원 왜 거기 계세요? 저 어색해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게. 대전생 대전초 대전중 충남구 충남대법대 4시 34회 전시 근로역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겪어서 지체장애가 있죠. 정과 2003년에 음주운전 100만원 재산 23년 기준으로 35억 2천만원입니다. 당적의 흔적들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현재 민주당에서는 자신이 정치 활동을 펼칠 공간이 없다 판단을 했었고요. 민주당 내 소장파로 방송이 많이 나와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장애인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가장 확실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운신의 폭이 얼마나 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본인 입담 시기에서 장애인권에 대한 국힘의 스탠스를 좀 읽을 수 있긴 해요. 한동호 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의 휠체어를 굳이 밀어주며 입장했습니다. 언론은 이걸 열심히 칭찬을 했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출석률 86.23%, 외통이 72%. 민주당 치고 굉장히, 이때 민주당이었으니까요. 민주당 의원 치고 되게 저조한 선정적이었는데. 이건 국민의힘 치고도 중하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9대, 20대에서도 계속 비슷했더라고요. 그냥 본인 특이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 소개했기 때문에 아는데 기본적으로 의회할 일은 우습게 봅니다. 대표발의 워반 32개, 수정과결 3건, 주력 분화는 연구산업진흥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 1부 개정안 소개해드릴게요. 정량적인 기준이 아니라 파급효과 중심으로 연구평가 시책을 수립을 하고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한 경쟁형 국가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 그대로 담고 있군요. 국힘 가서 발표한 1호 공약이 삭감된 R&D 예산, 원칙적 전부 보건입니다. 원당 안 당했어요? 원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긴 하죠. 우리 야당 후보랑 똑같은데요. R&D 세출 예산 5% 의무 법제화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 지역의 핵심 의제여서이겠지만 정부 여당의 기주와 어떻게 맞출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완전 반대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는 근데 또 추가를 했잖아요.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이게 복원이 아니라 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학기술 출연연 자율성 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일 때와 지금 시민들에게 내놓는 이야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가 왜 거기가 있어. 자켓만 갈아입었습니다. 사실 근질근질 했을 거예요. 한동안 같은 옷을 입은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어울린다는 평가도 많았잖아요. 오히려 잘 됐다. 그죠. 조경태 의원 탈당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죠. 새로운 미래 후보 있습니다. 선관위에는 한 명만 나와 있는데요. 언론 보도로는 두 명입니다. 근데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어디 한번 가봐요. 새로운 미래 김찬훈 58세 남자 대전 YMCA 이사장 전남 순천 출생 고등학교는 부산남구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경기대 북한학 전공을 거쳐 일본 도쿄대에서 국제관계론으로 정치학 박사 젊었을 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요. 이 정도면 지역 컬렉터인데 정치학을 전공한 것 치고는 96년부터 법률정보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나라 아이넷이라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분야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시네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일본에 두 개 더 있어요. 이건 정말 나쁜 뜻이 아닙니다. 대전의 후보들은 모두가 다 똑똑해요. 기본적으로. 가만큼 계기로요. 특허정보분석서비스 회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일본에 설립한 두 회사 중 하나가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식재산전문도서관인 사단법인 신규장각이라는 곳에서도 이사장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 전문가 유닛이었습니다. 관련 저서도 몇 권 있고요. 학생운동을 하다가 87년 국가보안법과 지식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 집유 3년. 일반 운동권 열심히 산. 이 활동이 노동운동으로 이어지고 전국민족민주연합의 편집부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편집부장까지 이어집니다. 노선을 알겠습니다. 그 후 창업가 박사 학위, 그 후 신규장각 설립, 그 후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와 당선 후에 국가 지식재산 정책 관련된 위원회 소속. 당내에서 지식재산을 다루는 조직을 제안하고 한국무역위원회에다가는 IP침해 조사 책임과 권한을 주자는 식의 정책 개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왔어요. 공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후보의 전문 영역이 매우 확고합니다. 그러네요. 친인하견계 중에 컬러를 알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한 명. 한 명 더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장하나, 43세 여자. 예비후보 등록은 해주면 안 될까요? 첫 선거라서 나이 알아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찾고 찾아보니 목사 한 수는 작년에 받았어요. 아, 그 사람! 브릿지 처치 담임 목사. 여기 나왔군요. 장 목사 딸인가 보다. 브릿지 처치라는 이름부터 보면요. 너무 많아요. 서울 광진, 부산 금정, 충남 아산, 그리고 안산제일교회 온라인교회. 기존 개척교회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의 개척교회들을 지원하는 연합체도 처치 브릿지. 그나마 멋있는 결론은 다 짓고. 서울 드림교회에서 개척교회 연대를 지원하는 사업 처치 브릿지 등등. 알고 보니 대전에서 정식명 비욘드 더 브릿지. 이명 브릿지 처치였습니다. 미사여구에 패배한 탓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목회인지는 홈페이지에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 이름이 장은혜로 되어 있거든요. 장 하나는 최근에 개명한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카테고리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려먹은 거예요. 여기는 비욘드 더 브릿지 장 하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는 브릿지 처치 장... 은혜. 장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은혜잖아요. 교회에는. 그래서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자유통일당 장경동 대표입니다. 목사 딸인 목사지만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해서 셋은 얘기는 전혀 없고요. 당연히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지 않았으니까요. 중앙대와 침신대를 졸업한 것 같고요. 10년 목회 후 10년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은 사진관, 식당, 병원, 법인 등등. 새로운 미래에서 종교 파트 영입 인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출마의 변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브릿지 처치 홈페이지에 써놓은 것처럼 미사여구를 아주 잘 활용해서 의미값 없는 메시지를 이미지만 주면서 전달하는 능력이 꽤 좋습니다. 지금 창당을 한 유력 정치인들 이준석 대표, 조국 대표,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인벤토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종교 대표 데리고 오나요? 개혁신당에도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서둘러서 장하나 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중도진보 기독교를 포용해보려는 노력. 그런데 왜 하필 기독교일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지역토호의 집합체로서의 민주당의 존재를 상징해주는 21세기의 대표 인물로서의 이낙연을 본다면 그는 교회부터 챙겨야 했을 것이다. 그것도 좀 더 논리적인 셈법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대덕구로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옛날 사람 이야기 시간 2020년대인 말년에 들어서는 센 발언도 많이 하셨던 고 김원웅 광복회장 공화당 직원으로 젊은 시절을 군부에 바쳤고 이를 인정받아 민정당 전국구 의원이 되었던 김원웅 회장은 3당 합당 민자당이 자신을 컷오프하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커리어 전체를 부정해버리며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던 민주당으로 간 거죠. 아 이것도 충청스러운 그 민주당은 심지어 큰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을 포함 원내 8석분이었던 이기택 민주당 즉 꼬마민주당 aka 최동원 민주당 이건 충청스럽지 않네요. 이 꼬마민주당이 김대중의 신민주연합당에 흡수통합된 민주당에서 출마했던 김원웅은 당선이 된 이후 대선에 승리하게 될 새정치국민회의로의 합류를 거부하고 노무현 포함 11석에 지나지 않았던 통합민주당 aka 꼬마민주당 시즌2로 합류합니다. 왜 꼭 여기로? 이후 현직 의원이 자민연으로 떠나자 한나라당으로 복당 이 사람의 이력을 굳이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해석 안되는 거 투성이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 내 최악의 좌파정치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탈당하고 유시민을 만나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의석없는 새정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향후 열린우리당의 이른 산파가 됩니다. 근데 기억나요. 유시민과 김원웅이라는데 김원웅 누구였지? 했었어요. 네. 세 번은 작은 배로 한 번은 큰 배로 갈아타면서 4선을 기록한 김원웅 회장의 정치 커리어를 보면서 충청형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에 놀라운 다이나믹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대덕구 챔피언이 팀을 바꿨습니다. 새롭게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시죠. 박정현, 59세 여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구생, 대전삼성초, 호수돈여중, 청난녀고, 충남대 법학과 졸,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초장이었고요. 전 YMCA 간사, 시민운동가였죠. 녹색연합. 문재인 후보 대선 선대위 대변위였고 10년에서 18년까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재선했군요. 2018년에서 22년까지 대덕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대덕구청장. 체격 빡빡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전형 출마 유형이 생기는 거죠. 기초지자체장이었다가 총선으로 도전하는. 5회 지선 비례로 대전시의 민주당 초선으로 들어갔었고요. 6회에 서구의 시의회 재선을 합니다. 서구에 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관계가 빠그라져요. 그렇죠. 서구에서 갈 곳을 잃고 대덕으로 왔어요. 박병석 의원을 비난하면서 대덕구로 와서 구청장 후보가 됩니다. 네. 이거 유PD가 지난 대선에서 말해서 제가 베냈어요. 7회 지선에서 현지 기자 자유한국당 박수범 당시 대덕구청장을 큰 표차로 이겨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때려잡습니다. 선거왕.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참패로 지도부가 사퇴를 하자 그때 비대위로 선임이 되었고요. 2023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선출된 것을 보니 당내에서도 실력으로는 승부가 났던 인물로 보여요. 2022년 지선에는 대전시장 도정도 꿈꿨었지만 안 돼요. 뜻대로는 안 되고. 네. 헌 시장한테 밀렸습니다. 대전구청장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어요. 하지만 당내 세력을 다지는 시간을 거쳤고 이제 총선까지 출마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1호 공약이 공동체 3법입니다. 대덕구가 마을자치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거든요.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이 박준 후보가 뒷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마을공동체기본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공동체 3법이라고 해서 이 현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죠. 선거 지면 바로 없어질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자유정일당이 지금 이걸 카운터 치고 싶어 해서 자유마을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정해졌죠? 네. 국민의힘 검사를 지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중수부가 중요합니다. 기억이 너무 많아. 2013년 퇴직을 해서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를 했어요. 21년에 검수원박 논란에 분노를 해서. 분노! 각성!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입당! 광장에 가면 거기서 정치할 노잣돈을 챙겨줍니다. 국힘 대전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 지금 있고요. 공약으로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건 신속처리를 약속했어요.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요. 일단 유죄협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고요. 미국처럼. 네. 그리고 사법방해죄 도입을 언급을 했는데요. 전자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을 하거나 내부 범죄를 증언을 하면 검찰이 형을 낮춰주기로 거래하는 제도예요. 플리바게닝. 우리 영화범은 나오죠? 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걸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공범을 불면 너는 몇 년 깎아줄게. 그리고 후자 사법방해죄는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허위진술과 허위증거 제출을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법원에서는 지금 되는데 수사 상태에서는 안 되거든요. 수사방해 개념이 없. 사법방해 개념이 없대요. 내가 안 훔쳤어요라고 하는 걸 처벌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요. 그런데 이게 20년째 검찰의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당연히 도입에 찬성을 하고요. 그렇군요. 야당에서는 검찰권 확대를 전제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는데요. 이 말도 맞아요. 이게 왠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냐하면 내가 기억이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박경호 후보는 이걸 어디에 걸었냐면 생계형 범죄에 대한 수사 장기화와 피해자 구제 절차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논리적이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게 이재명 대표 수사 계기예요. 그 뒤로부터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것 봐 이미 코걸이잖아.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도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도 잡고 제도도 고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네요. 그래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했다고. 신속 처리해줘야 되겠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캠프 여러분 호별 방문하지 마세요. 현재 충남도 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좋습니다.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챔피언 만나보시죠. 박영순. 59세 남자. 충남 부여생. 4살 때 대전으로 이사해서 문화초, 대전 북중, 대신고, 충남대 영문과, 철학과 동양철학 석사 수료, 하사전역. 충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전대협 부의장 출신입니다. 택시노조 대전사무국장과 참여자치 대전시민회의의 창립 멤버입니다. 대표운동권. 이번이 8번째 출마입니다. 95년 1회 지선. 민주당 시의원 출마 낙선 후 11년 동안 당직자로 살면서 노무현 대선 캠프도 들어가고 4, 5, 6회 지선의 대덕구청장, 14년 보궐과 21대 총선의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7번 중 6번 낙선했습니다. 그렇죠. 낙선을 할 때마다 청와대 홍보소석실, 시민사회소석실, 대전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불려가 쓰이다가 7번째 도전인 21대 총선에서 당선. 어려운 지역구를 계속 도전했고 이 사람은 충청형이 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 여당이 꾸준히 챙겨줬던 인사입니다. 낙선 6번 중 4번을 보수당의 정용기 전 대덕구청장 및 국회의원과 결어서 21대 딱 한 번만 승리한 거예요. 꾸준히 깨졌죠. 박영순, 정용기 두 사람의 특징은 충청권에서 당적 크로스를 안 했다는 점입니다. 박영순 후보가 이제야 인생 최초로 민주당을 이탈했네요. 그래서 지난번과 지지난번 총선 대세를 듣다가 더불어 유PD가 16년 20대 총선에서 쓴 원고를 20년 21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읽고 있던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관목할 만한 뭐가 없었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제 핑계를 대자면. 1990년 건조물방화, 폭처, 집시, 화염병으로 징역 2년. 이거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민주화투쟁전과죠. 2001년 근로기준법 벌금 150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소명을 한 적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하나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아마 소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회의 출석 92.81%,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출석 92.75%, 대표 발의법안 67개, 수정가결 9건, 대한반영 폐기 17건, 폐기 1건. 수정가결 대부분이 버그 패치입니다. 정부 부처가 연구단체나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있잖아요. 그걸 지정을 딱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그 지정을 취소하면 2년 동안 그 기관이 꺼져있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2년 동안 다시 신청을 못하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거나 미비한 분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집어넣거나 손질을 해주는 거죠. 버그 패치예요. 생명공학육성법, 방사성이용지능법, 뇌연구촉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1인창조기업지능법, 지역상권상생법의 6개 내용이 다 똑같은 개정입니다. 가점 주기 어렵네요. 계류법안 중에서 본인이 위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어서 봤어요. 나는 무죄다. 기간제나 단기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내줄 때 직책을 안 쓰는 게 관리래요. 이거 차별이라고 인권위가 권고했는데 꼭 적도록 법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계류됐습니다. 디테일 패치 전문입니다. 아이고 이란. 거봐요. 내가 똑같이 벗겨온 이유가 있었지. 아니, 직책을 안 쓰는 게 왜 차별이지?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안 쓰는 게 배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재직증명서를 받고 다른 데에 입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에 얻으려고. 그런데 그거 안 써주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런데 그걸 왜 기간제나 단기근로자한테만 안 해주느냐인 거죠. 회사가 직책을 이상하게 하는 회사. 골목대장. 여기처럼. 새로운 미래 챔피언을 만나보셨습니다. 재보궐선거 만나보시겠습니다. 중구청장 집중해 주십시오. 재보궐선거 중구청장 뭐 이따가 다시 권조에디터한테 물어볼게요. 일단은 최대 7명 튀어나와 있던 민주당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민주당 후보 보시죠. 김재선 60세 남자. 환갑니다. 축하합니다. 벌써 재선을 했네요. 오입니다. 김재선. 대전생 대전 자양초 충남중 보문고 충남대 행정학과 중태 한국방송대 행정학 학사 모건대학교 행서 전가는 집시법으로 1983년에 징역 1년 6월을 받았어요. 84년에. 네. 그러니까 그때 전두환 때죠. 그렇죠. 그러면 충남대 행정학과 중태가 자기의 자퇴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이 좀 남았으니까 나중에 방통돼 가서 행정학사를 다시 따고. 공직선거법 관련한 벌금도 있는데 01년 5월에 받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소명이 나오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본래 경찰대 시험을 받고 서류 시험은 통과를 했대요. 그런데 면접 때 사북탄광 노동자 탄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떨어졌다고 자기 후보가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84년 전두환을 주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징역을 살았고 대학생 당시 기록을 보니까 기독교 장로의 청년 관련 활동이 있더라고요. 기장은 문익환 목사 그쪽 계열이죠. 기장. 개신교 학생 운동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한 약간 진보 성향의 기독교죠. 그리고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 그리고 세종시 교육관 비서실장 등을 지냈으니까 그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학생운동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과 지역의 협동조합운동으로 연결 지어지는 지점들이 계속 이 민주당에서 보여요. 더불어민주당 제17호 영입 인재라고 합니다. 지역 카페 고도화로 지역 선순환 경제 정도의 공약이 있고 잘 하는 거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지역의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전략공천이 되면서 중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려던 여타 후보의 반발이 심했지만 다 누르고 지금 도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공천파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대전 중구청장이 제일 화끈했는데 이제 보도가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중앙당의 방침은 무공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조한 수태도 그냥 노는 거예요. 아싸. 한동훈이 놀라면 노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무소속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Here comes the new challenger. 어디서요?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로운 미래 후보 있답니다. 새로운 미래. 윤양수 69세 남자 대덕권 유성면 출생 외삼초 유성중 현재 유성생명과학고인 유성농업고를 졸업하고 침신대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많은 유천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현재의 한소망 침례교회 현재의 심옥가는 그 교회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일부러 성매매 집결지에서 개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튼 거기에 담임 목사를 하면서 06년 사회지선의 민주당으로 구의원 낙선 이게 당시 지역 아동센터도 하고 있었거든요. 낙선 후에는 아예 사회복지사업 쪽으로 경력을 쌓아서요. 사회복지시설인 야곱의 집을 만들고 대전시 사회복지협회 이사 또 합니다. 산성동 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2022년 복지와 재개발 전문가라는 유닛 특성을 밀면서 이전 당적의 반대인 국민의힘에서 다 선거구에 구의원 출마 당선 뭐? 잠깐 정신 놓으면 당이 바뀌어 있어요. 20년 지났어요. 그렇군요. 16년. 당시 공약을 지금도 아마 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유천동 노인복지회관, 중구 학교박센터, 공공키즈카페 등이 복지공약이고요. 재개발은 문화동의 25678구역, 산성동 2구역, 유천동 3구역을 언급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중구의회 의원이 됐잖아요. 중구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6석, 민주당 5석으로 결정이 났어요.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3선 이정수 의원을 의장으로 밀기로 당론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초선인 윤양수 의원이 출마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전반기 의장 당선됩니다. 왜냐하면 본인표와 민주당 5석을 합하면 6표. 국민의힘 나머지는 5표. 이 반장선거 뭐예요? 기초의회니까 작죠. 국민의힘은 빡쳤는데 그래서 자기당 등을 치고 민주당과 손을 잡은 거예요. 민주당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미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찍은 거죠. 국민의힘은 빡쳤지만 제명하거나 하면 윤양수 의원이 민주당으로 가서 다수당을 뺏겨요. 그러면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3개 있거든요. 상임위원장 셈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곧 꽃놀이패군요. 그래서 일단 좀 무섭긴 한데 해당 행위라고 해서 윤리위를 열어봤어요. 조심스러운 거죠. 윤양수 의원은 윤리위를 열자마자 탈당. 민첩해 민첩해. 그래서 5대5대1이 중구의회의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센 건 1이잖아. 그렇게 의장이 된 윤양수 의원은 작년부터 무소속 윤양수 의원이 됐잖아요. 작년부터 중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가 가뜩이나 의장이 됐는데 이준석과 이낙연 중에서 이낙연을 골랐고요. 큰 이변이 없으면 예비후보 기간 끝날 때쯤 사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후보가 되겠죠. 무서운 정치인 하나 건졌네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 말 함부로 못하겠어요. 언제 또 갈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캐스팅 보트 쥐어주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진짜 인간 조커네요. 혼자서 구의회를 쥐고 흔든 초선 한번 시켜줬더니 새로운 미래 후보 보셨습니다. 다른 무소속 후보들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제가 대전에서 말이 길다. 후보가 없는 지역구가 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구청장 재보관에서 4명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떠넘겼어요. 오경근 54세 남자 정치인 방통대 농학과 1학년 제적 14년 전 중구청장 후보를 경력에 적었어요. 평화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2010년이죠. 2010년에 평민당이 있어요? 작자 생겼잖아요. 하나갑에 평화민주당이 잠깐 생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2018년 시의원 선거도 나가셨던데 이건 안 적었어요. 심지어 이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 3월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던 흔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무소속 출마 낙선. 현재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전 결사반대 단결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위원장도 아닙니다. 네. 단결위원장이에요. 정가는 작년 7월에 재물손괴 벌금 100만 원이 있거든요. 뭘 깼어요. 남의 건. 뭔가 이전 결사반대 단결 때문에 생긴 정가 아닐까 싶어요. 단결은 힘이 많이 듭니다. 모르죠. 진짜 퓨어 재물손괴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공부의 소명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옛날에 뭘 했을까 찾아 봅니다. 2010년 출마 당시에는 직업에 자원봉사단체 병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연합회장을 적었었고요. 병사사? 네. 그러네. 경력에는 대한예술교 장료의 목해신학 신대원 입학을 경력에 적었어요. 아니. 경력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아주 유니크하네요. 그러니까요. 신학대학원 입학하면. 입학이. 이게 경력인 걸로 봐서 입학만 했나 봐요. 그리고 전 아름농산대표 금강상도식 구경홍보단장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럼 뭐 맛집 탐방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읽을 때 가장 힘든 점이 어디서 끊어낼 거야 하는가 해요. 아름농산대표 금강상도식 구경홍보단장. 아무래도 본업은 농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니면 본업이 금강산이거든요. 아니면 농업, 농산물 유통업일 수도 있겠어요. 2018년 출마 기록에는 아니 낙선 한 번 했다고 바로 직업을 정치인이라고 적었습니다. 하남자 특 직업의 정치인 적음. 하남자. 첫 하남자다. 언론에서도 오경근 후보를 언론이 뒤에 직책 찍어야 되는 직업병 있잖아요. 후보라고도 잘 안 해요. 꼭 무슨 대표, 전대표 하잖아요. 그래서 오경근, 민선, 오기 중구청장 후보. 이런 식으로 호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글자 수가 다깝다. 그때 1.31% 받았는데 그냥 무소속 오경근 후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2월 18일 코리아 플러스 방송이라는 언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생활 전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도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정책을 중구민에게 실천하고 있다. 있다? 마음만은 중구청장. 영혼이 중구청장. 중구민에게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당선됐지?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는데 당선이 된 거죠. 언젠가. 정책을 국민이 따르는 것도 실천이라고 해야 되나? 평양세계에서. 아니 그럼 왜 중구민들에게 실천한다고 했을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이 같은 생활 정치를 실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게 관심을 갖고 이를 정치에게 실현하기 위한 현실 정치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생활 전체가 정치라는 말인가 봐요. 우리가 장을 보거나 좌회전을 하거나 딸기를 먹거나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정치 아니겠는가라는 말인가 봐요. 제가 방송에서 가끔 멋있는 척할 때 가끔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업이 정치인인가봐요. 그렇죠. 우린 모두 정치인이었어요. 철학이잖아 제기랄. 한마디 한마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공약 하나는 찾았어요. 이번 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네요. 빨간 넥타이네요. 유일한 의미값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무소속 후보. 무소속 이동한 58세 남자 무직 이제까지 본 후보들 중에서 웃는 거 제일 싫어하는 얼굴입니다. 현암초 현암중 남대정고 고려대 경영 육군병장 만기 행시 3회 합격 98년부터 중구청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25년 공무원 공무원 유닛 주로 대전에서 여기저기에서 근무하다가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 권익위에서도 근무를 했었네요. 노 전과 지금 대전 언론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강신 전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동환 후보를 작년 12월 4일에 대덕구 부구청장에서 중구 부구청장, 구청장 직무대행을 하라고 이동시켰습니다. 아, 끌고 왔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공천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다 중구로 이동환, 이동환 후보는 아, 끌고 왔어요. 돌아올 방법은 뭐가 있지? 명예퇴직! 명예퇴직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겁니다. 헐, 대박! 와, 진짜 좋았나 보다. 그래서 꼼수 출마라는 지적이 있고요. 버젓이 빨간색 잠바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색 잠바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법 따위 없거든요. 그렇죠. 캐시프레이즈는 무려 대전의 한동훈. 대전의 한동훈을 진짜 여기저기 많이 써놔요. 아니, 그래도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네요. 그렇죠. 꼼수 출마에 민주당도 화가 났지만 더 큰 화가 난 거는 무공천 방침 이전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입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동환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에 하루도 있었던 적이 없는 후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파리하는 가짜라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따, 대전에 신기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대전 유잼도시네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누가 노잼이랬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붙였잖아요. 잘못됐습니다. 빨간색 잠바가 3개가 있는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 2명 사이에 이동환 후보가 같이 섞여서 지금 이렇게 그러게요. 이 중에 스파이가 있어. 이은관 국회의원 예비 후보 있고 김영수 중구청장 당시 예비 후보 있고 근데 그 옆에 이동환. 그렇죠. 다그다처럼 이렇게 세신. 거의 뭐 어세신이에요. 본인은 선거 후에 당납과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아, 입당 예고제? 다만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 네. 공약은 성심당 브랜드 바탕 빵 테마파크 조성. 또 성심당한테 안 물어본 공약 걸고 있죠. 제2, 제3의 성심당이 될 스타 소상공인 육성 등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성심당 사장님이 구청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논의가 종결됐어요. 자, 이렇게 어몽어스 후보를 아, 색깔도 진짜 어몽어스한테 임포스터 후보입니다. 우리나라여, 그거를. 중구총장 후보들까지 만나보신다. 아니요. 한 명 더 있어요. 두 명 더 있어요. 두 명 더 있어요. 아, 두 명 더 있어요? 빨리 끊임. 두 명 더 있어. 이게 다 국민의힘. 이게 다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중구총장 후보 그 사람도 여기에 무소속 나와있네요. 자, 무소속 후보 넘버3. 무소속 김연수 58세 남자 부여생 홍상초 삼강중 대정상업고와 대전예지고 대덕대학 자동차학과 졸업 예비후보로서는 국민의힘입니다. 대전대 경석 직업은 정당인 실제로는 전 중구의회 의장이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실제 직업이죠. 7대, 8대 중구의원이었습니다. 진짜 돈 버는 직업은 따로 있겠죠? 뒤를 밟아보니 2014년에는 한진 자동차정비 대표였네요. 자동차정비 사장님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발표하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아, 이게 그 자켓 컬러에서 내가 탈당할 수도 있음을 느끼게 해줘요. 빨간색이 아니고 버건디맨 여기 약간 쿨톤 레드고 네, 오피셜 컬러가 아닙니다. 전 이장호 시장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게다가 이게 국민의힘 후보는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빨간색 메인에다가 네이비색 스트라이프가 그려져 있는 넥타이예요. 이건 여차하면 민주당 가겠다는 소리죠. 이 줄이 점점 굵어지더니 네이비색으로 바뀔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라데이션이 조금 보인다면 의심해야 돼요. 네, 옷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뭐 박근혜 캠프에도 있었고 윤석열 캠프에도 있었고 근데 홍준표는 패스했더라고요. 아까 나무 위키 예고를 했었죠. 네. 나무 위키를 누가 썼는지 아주 위인전처럼 구구절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쓰다 말고 항목 만들다 잘리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빈농의 5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교육렬이 강하셨고 등등 이게 너무 뻔해서 오히려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한 문장만 읽어드릴게요. 젊었을 때 리비아에 가서 일했나봐요. 근데 나무 위키의 설명이 파견이야말로 집안을 일으킬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누나들은 눈물로 그를 배용하였다. 김현수는 폭격이 쏟아지는 리비아에서 삶의 전쟁을 펼친다. 리비아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뜨겁고 매서웠다. 그 문서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내기가 귀찮거나 돈이 없어서 나무 위키에 지금 자사선을 쓰고 있구나. 나름 자비 출판이네요. 누가 잘못 가르쳐준다. 여기다 쓰면 사람들이 믿어요라고 가르쳤는지. 정말로 정색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나무 위키 어뷰징 도리에 어긋난다고요. 이놈들아. 이거는 차라리 나는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진보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해놓거든요. 맞아요. 이건 오히려 귀엽더라고요. 너무 티도 많이 나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마가 얼마나 뒤로 후퇴한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중구의회 의장 시기에 의전용 관용차가 지급되었지만 이를 마다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했다라는 것도 나무 위키에 적혀 있어요. 이준석 메타. 네. 그런데 2021년 6월에 자전거 도난을 당했다고요. 아이고. 슬픈 엔딩. 그러니까 그러면 타슈를 도입하면 되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전용 관용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타슈를 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개인적으로는 저도 얼마 전에 도둑맞아가지고 아픔 이해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공약은 없고요. 준비된 구청장 후보 김현수 가슴에 불을 질러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구민들을 왜 방어범으로 만들려고 왜 분신을 시도해요. 아까 불꽃 전문가 분 계시잖아요. 진짜로 불을 지르시는 구민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분신 중구청장 마지막 후보 무소석입니다. 김경훈 56세 남자 정당인이라고 적었지만 이 사람은 현재 등록은 민주당으로 되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처음 대전시의회 의장이었으니까 아마 직업은 선출직 공무원이었겠죠. 그러네요. 옥천초, 이원초, 이원중, 옥천고, 대전대 법학과 선거 이력을 보니 06년 첫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업란에 회사원, 가로열구 휴직 중이라고 적었네요. 아, 휴직하고 처음에 출마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이 저번 유PD님 원고를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당적은 06년 열리누리당 시위원 초선 2010년 자유선진당 재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3선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낙선 아, 체급 상승 실패? 그리고 모든 출마의 당적이 달라요. 같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 아닐까? 그렇죠. 대전의 암묵적 룰 중복이 돼? 아, 안 되겠네. 당적 중복 금지 이번 민주당의 전략 공천에 반발하여 탈당을 했고요. 이어서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아니지, 당적 유지 금지지. 그러면 이게 고정리기지. 고닉 금지. 그게 약간 월세 컨셉인 거예요. 유동리기 디폴트. 내가 당을 무덤지게 했으면 당이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야. 그렇죠.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중국 국민의 참여로 선출하는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방안을 제안을 했거든요. 전 이 4명이서... 근데 제가 보기엔 이 4명의 성향이 너무 달라요. 다들 지금 상남자택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공약은... 제가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공약이 문제가 아닌가 봐요. 공약이 문제가 아닌가 봐요. 지금 자기 소속 정하느라고 바쁜데. 이 동네에 지금 공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중국의 한동훈 및 여러 무소속 후보들 만나보셨고요. 공약보다 정체성이 문제인... 네. 대전을 돌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충청남도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충청투어 재미없는데 이번 선거는 재밌네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섯 명의 동작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D, W, K 요가 파이어!